호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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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줌마 여긴 뭘 가지? 신자 끓어 먹었는가? 어찌라고 이렇게 시퍼런 데는 남이 여자로 정신없이 쫓아다니며 이램도? 거기 눈에는 법도 없습니더? 닥시도 없습니더? 내 눈에는 법은 있습니더? 박시험사 그러지? 이 무슨 소리야? 그렇다고 왜 헛길이 빨리 법으로 쫓아다니며 이랬는가 말이지구만 혼자 싸구두? 호화해구만 우리 집에 그나마 아들이 하나 있었구만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마 빨리 갚소예 내 소리를 지르기 전에 얼씨던 갚소 그게 허상간에 다 좋을게 그 소리를 치더라도 좀 주의환경 잘 살펴보고 소리를 칠다니 어디서든 방문하셨고 호화해구 내 소리를 칠다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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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이거 가져올게 이거 가져올까 없어예 이게 잘할 수 있구만 대단할 수 있구만 이봐서 내 네 과부 쫓아온 게 혹시 꽤이나 얻어먹자고 쫓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뭐는 어머니 어째렸래 왜 어째렸래 그만 알겠구만 내 몇 년 동안 어떻게 고위고위 지켜온 거 그만 알겠구만 알겠구만 이 후아는 이 후투 산생아 그치 혼자 아 물기는 정조 개념이 없었더 나도 이렇게 몇 년 동안 고위고위 지켜온 정조로 내 과부 달라믄 홀라당 다 죽고 갔었더 에 그 그 그 그래 뭐는 돈까 봐 돈까 봐 아 아 그것도 알겠구만 그게 내 어떻게 폼도하라고 알겠구만 알겠구만 알겠다고 네 흠 그래믄 돈까 봐 내놓겠슴더 몸은 내놓겠슴더 그리자믄 돈까 봐 그 몸이고 홀라당 다 맥기겠슴더 예 내 멋지부 만나다 만나다 저만 이렇게 옥시장사만 쫓아다니는 제일 저질적인 강도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저지르고 고지르고 네 내놓겠슴더 아니 내놓겠슴더 어 내놓겠슴더 다 내놓겠슴더 내 무슨 욕지 못하게 둘 다 내놓기 돈은 내놓겠슴더 성댁을 잘했슴더 얼씨더 빨리 내 돈까 봐 엄마 내 돈까 봐 여기가 호우야 내 돈까 봐 울씨가 내 돈까 봐 내 돈까 봐 에이 에이 오까 봐 내 하우스 이게 얼씀더 엄마 얼씨 확인해보고 아 성명 차옥실 차록시 아 아이까마 차옥실 아 차옥실 생명월일 1971년 6월 8 아 주석 길림성 억시현 억시천 억시진 억시일때 아 길림성 억시현 억시진 억시천 억시일때 차록시 아 맞구나 아이까마 차옥실이란데 차옥실 이름도 마카째 다 건설 제자리 오 오 감사합구만 제자리 다 있는거 뽑소 오 예 다 다 했었구만 오 감사합구만 오 야 그런것도 모르고 미안하구만 나도 이제 농담이 과했어 아이 됐습니다 괜찮았구만 그저 내 여기 그저 쫄깐 놀랐다 띠지 놀랐은 괜찮았구만 그래 놀라게 돼 감사합구만 어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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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그랬데 내 주머니 어유야 어째그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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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깎아주셔주느라고 제주머니 다 재뿌리고 달아다니고 어째그랬데 처.. 모재 어쩸그랬데 어 어째그 vessels 젊의 어 spaces 어쉬 아니 저기 무슨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억실로 그 손실을 조금 미봉하마야 되겠습더 나도 아줌마처럼 옥시장새라는 거 안더 내가는 1등 버섯이구만 1등 버섯이 2등무월 2등무월 아 시내에서 안그러면 있으면 생각한다길래 먼저 옥시금 내고 와서 시장조사를 해볼까요 왔더만 이게 무슨 개나무 오빠 야 야 야 재수 오빠야 아우 이거 라도 밖에 없어 사람 보기로 어떻게 봄더 여 없어 야 좋다고 그램도 열한 대 밖에 밖에 없어 아 이거 정말로 글씨 정웅씨 탐운사 어쩌겠습더잉 아 진짜 좋다고 하겠네 아유 정말 아이고 또 악기라는 게 몽땅 주머니에다 두고 왔지 개새 뭐 한 거 어째 그랬데 억새로 하나 줄게 아 예 그 차락실 내 줍소 알았구만 이게 다 차락실구만 큰 거는 줍소 예 빨리 줍소 예 예 내 옷에 돈 까봐주자고 그랬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저 세스게 좀 달아낼 수 없지 제가 옷들 다 세스게 사람 벅이는 어쩌들 봄 어차피 그렇게 눈치 없습니다 눈치라요? 나도 지금 한 모금을 줬어 이게 빼가리구만 빼가리 여자들은 빼가리 못한다는 도리 있습니다 만난다 만난다 과부 술 끌이로 만난다 어서 다 먹으면 안 돼 예예 감사하게 아 이거 좀 냉기입자 여기 60도? 이거 왔어 아콜이구나 딱 60도 50도 그래길래 여기 그저 딱 딱 생각하는 게 좀 감각이 있을지 수치 좀 배워 이거 좀 다르게 생각하지 마 내가 그저 몇 년 전에 그저 차 사고로 낙은 애를 잃고 나니까 그저 살못이 없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입에다 댄게 어제는 꽤나 하구만 그저 말 아예 됐습니다 근데 그 술이 사람 몸에 아예 좋은데 여자도 몸에 아예 좋습니다 에휴 거기 또 술이요 반가 반은 맵구만 에이 뭐 삼판에 맨날 나가있다니까 술이 좀 늘었습니다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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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그런게 혼자 자르라면 불편한 일들이 많겠는데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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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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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예 그런 gracia 요새 그저 헌셈마리 뜨면 뜨면 도러도 그렇겠구만 그럼 남자동미들이 막 갈증도예? 어... 어... 아이구만! 허구 형! 내게 천밀에 오줌마 이거 미안하구만 가야 되겠습구만! 아유 무슨 미안하구만! 아유 술 안 먹으면 합소! 이 어떠할 때에는 뺏을 줬었구만! 예예... 어떻습니까? 예! 여기 정도 좀 편안해지는가 싶으니... 그러다 낙가죽이 두꺼워진데 배가리 생활한대요! 무시기람더? 아이 내 말은 그 낙가죽이 딱딱해지는데 배주 좋단 말이지! 에휴 무슨 딱딱해진다 멋지고... 두꺼워진다 멋지고... 이거 다 한거 크지까만! 그거 한 모금 더 줍소! 예... 한 모금 왔소! 예! 근데 그렇게 딱 뭐 마음에 드는 남자들이 없었대까? 어째 없겠습니더! 그저 내 좋아하는 사람이면 오늘 또 그쪽에서 싫다고... 또 그저 그쪽에서 싫다며... 아이고 모르겠습구만! 아이고 자욱한 신경질이 낫겠구만! 야! 아줌마 신심을 가지고 삼소! 아줌마이 많아 이물적이 어디메아야 되겠다고! 에? 그렇지! 예! 아이... 내 조꺼임 무슨... 알겠습니더! 정말로 사실도 신하게 말해서... 나도 저녁때나 한 놈을 했었구만! 그런거 같으니? 예! 그래서 우리 촌의 그 천자의 아들이고... 예! 지우석이 조켈로! 예! 그리고 황자의 천하물로! 응응응! 한 80개! 그래서 쫙 쏙 쏙쏘다 말했구만! 거기서 그저 이메다! 층계가 몇 시집간... 에휴... 지금 와서 그런 말해서 뭐하겠습니더! 염마나다 마나다! 전체로 우리 자치주에서 저희 엘바나나만 만난게 어디가신거예? 에휴... 모르겠습구만! 나는 아줌마의 만한 족거이며... 아여기 아들이 당해도 괜찮습니! 무지개란더! 에휴... 내 말은 아줌마의 모든 족거이 좋고... 아줌마의 좋단 말한다는게... 아이다죽구만! 에휴... 아줌따! 이랫지겐 이 낙가죽이 두꺼워진다 이게 최고구만! 이거 한 모금만 없어! 자... talk 똥 아니... 에이 에이, 좀.. 아우야, 할 말 있으면 하압사 저, 무슨 말인가 오예? 아우야, 하압사 저.. 아우야, 하란데 옥신 하나 더 주겠습니더? 무시겐 한 번? 이거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아이, 한 내면 되겠구만 이거 뭐 몽땅거둬 먹고 옥신지 알게 되겠습니더 아이고, 난 지금 이렇게 올빠란 남자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입구만 아이, 내 전문줄에는 어떤 호래비를 하나 소개받았는데 아이고 아, 제 쪽에서 일이 바쁘다며 며칠 후에 만나자 이래지않겠습니더, 글쎄? 아이고 들을라니까이 술을 좋아한다지 어? 담배 찍을라지 거기다가 사진을 보니까 생긴 세당의 오니월에 소리 맞을 호방니처럼 생겨가지고 어엉, 내가 원래 벗지 벗지 나한테 말 안하념 저 때리 딱히 나 어디 올빠란을만 만난다는데 거기 올빠란을만 어디서 산다? 아우, 모르구만 저게 무슨 뒷마을의 무슨 보소꼴에 김무월이라든가 어디래않더? 혹시.. 면보가 왔음 더? 어휴, 내가 잘 왔음 더 무슨 소리? 여기가 김어리 이 자부간 저 하지마 저번에 속에 들어왔던 그 하지마 아야 나 어디 사지 있었는데 어 야 정말 손이 없다 야 아 어디 있었음 아 남의 사진 어떻게 그렇게 엉치고를 많이 었습니다 아 그날에 옆에 사람도 많고 일도 많다니까 그저 근성 대답해놓고 제일 따뜻한 데 여는다는 게 이렇게 엉치고 맞음 아 이거 정말 아이들이었습니다 아 나도 실례했구만 긴머리구나 아 타우실이구나 아 이게 만남이 영부이라고 이렇게 만나게 될지도만 생각도 못하지만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 마음씨 고맙습니다 예 예 내 마음이 고맙습니다 저 그저 빼가라 한 방금 먹여놓으면 온 동네 과부들이 김치국을 다 파줬구만 무슨 일이야 아이 내 맘이 꼽아서 이래 남을 방사해주기 좋아한단 말이야 아 예 저 성격이 영 시원시원한데 예 그래길래 우리 천연서는 그저 천재고 지부성 이거 그저 내 말 한마디임 그저 찍소리도 못하지 않다 그저 아니 그렇게 사물 없은더 아이 그만 내 성격이 좋단 말이야 아 성격을 쓰여 영 선량하게 생겼습니다 예 내 생김새? 예 예 그저 오늘 해에 서리맞은 호박 잎이 보다 조금 낫달까 아아 아깨는 모르고 그랬나 엄마 이렇게 말이 나왔던 바이소 뭐 교대할 건 다 교대해야 되었지만 나도 집에 아아 나 있습니다. 딸입니다. 엄마는 나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깨 아들이 됐지. 난 꿈에도 아들아들이었구만. 잘됐다. 잘됐다. 이만하면 교대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저 아줌마의 보기에는 본시 여러 몰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주름 좀 뛰겠습니까? 주름? 예. 아구 몸에도 아이 좋은데 떼야 되지. 100분의 800을 떼야 되지. 엄마는 왜 그래. 야야야. 다 웃으세요. 말아. 어 없어. 다 됐어. 말아 오래간대. 아 됐다는데. 그럼 내 욕을 하나 들어주겠소? 예. 무슨 욕을까? 내 먼저 수루 떼겠소? 어. 지금 당장 그렇게 떼겠소? 정말 떼겠소? 예. 야 시름 났다. 아까나 그냥 맨날 그 다음에 같이 똥 빼줄라 하느라 새끼고 지바이고 싹 개망택이 되지. 맞아. 이래 뭐 좀 전반전은 영 완벽하게 끝이 난 것 같은데 후반전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나이 못해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글쎄. 정 갈 데 없으면. 자옥실 주문 지름 메이셔. 이거 메이셔. 이거 메이셔. 무슨 소리라. 아 사기 났다. 그 말은 벗어서 오실 건 잃어버리고 저게 지닮아 차옥실이 험앙 얻어봤다. 차옥실이 아니라 차옥실이란데. 아 차옥실이. 차옥실이 알아서. 차옥실이 trusting. 차옥실이